지금 95수 째입니다. C8? 어, C의 8? C의 8입니다. H6이요? H6, H6, H6. 제발 백수 좀 가자! 사수 남았어요, 사수! 너무 답답한데요, 지금? 와, 지금 비어있는 판을 한 번 봤는데 이 형태를 다 기억하신다는 게 정말 대단하세요. 와, 근데 진짜... H6이죠, H6? 클라스가 다르네요. 네, H6, I7. 아, 근데 이거 좀... 너무 열심히 두시는 거 아닌가요, 이거? 목숨 걸고 두시는데요. I7에 뒀고요. 2에 4. 백수! 됐나요? 백수 다 됐습니다. 와, 이거를 끝까지 두시네요. 와, 백수까지 두시는 게 대단하네요. 이야, 근데 갑자기... 아니, 마지막에... 아니, 바디 왜... 잠깐만! 일어나봐요.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아니, 바디 왜 이렇게 나빠요? 끝났는데요, 바디 중요한 게? 이거 예상하셨던 모양인가요? 아, 판정해주세요, 판정. 아니, 둬야죠. 아니, 저 이 정도로 나쁜지 몰랐어요. 아, 진짜요? 아, 이거 둬야 되나요? 아, 근데 이거 판정을 하기로 했어서 여기서 판정을 하고, 이번 판은 다음판부터 이제 두시는 걸로 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또 가야돼요. 아, 왜요? 갑자기... 아니... 이거 판정승 하기로 했잖아요. 와... 아, 잠깐만... 사모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좀 있어봐요, 좀 있어봐요. 아, 잠깐만... 에이, 끝났어요, 끝났어. 이거 어떻게 이겨요? 아직 몰라요. 이러봐요, 지금. 아, 잠깐만... 어, 이거 역전 가능한가요? 아니, 이분은 왜 이렇게 시간이 많아요? 역전... 11분이나 있어, 시간이. 어, 이거 묶고 더블로 가나요? 어때요, 자신 있으세요? 아, 잠깐만요, 지금. 말 시키지 마세요, 지금. 아, 왜요? 왜 이렇게 갑자기 진지해지셨어? 카카마님. 아니, 저는 여기가 이렇게 다 봉쇄된 줄 몰랐어요. 지금 제가 사실 불리하긴 한데 아직 해볼만한 거긴 하게요. 제가 저기 던질 정도는 아니에요, 가득이. 아, 진짜요? 가운데서... 이분이 실수 안 하시면 제가 나쁜데... 아, 실수를 한다, 무조건? 패스하시면은 가능성이 아직 있어요. 아, 지금 까시아스님이 실수를 하는 걸 예상을 하시나요? 어... 실수를 할만한 장면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팔단이시라면... 안하나요? 실수할만하죠. 아, 안 그래요? 네, 팔단이시라면. 아, 근데... 어려웠네요. 아, 제가 여기서 말이 안 되게 돋네요. 저기 좌하에서... 완전 봉쇄를 당해가지고... 야... 그래서 지금은 역전 가능한가요? 아, 지금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만만치 않은데요? 이거는 어떻게 이겨요? 아니, 당연히 술을 내야죠. 아... 아니, 너무 비겁한 거 아니에요? 아, 제가요? 제가... 제가 왜 비겁해요? 너무 비겁하잖아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지금... 이걸 다 주면 당연히 지니까... 당연히 술을 내야죠. 와, 여기서 수내면 인정. 아니, 이분이 시간이 많으니까... 까시네요. 까시아스... 아, 진짜 까시네요. 진짜 까시네, 진짜. 까시아스님. 까시아스님이 지금 9분 45초가 남았고요. 아, 이걸 또 이렇게 비비시나요? 비비다니요? 맞잖아요.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하게 하십니까? 지금 안에서 안 되는 거를 살리려고... 어? 안 되는 거라뇨, 지금. 아, 이거 너무... 아, 이거 너무... 아, 이거 너무... 이분 좀 심하시네요, 근데. 와... 잘 두시네요. 와, 굉장히 잘 두시네요. 오... 아니, 지금 시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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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또... 이겨라. 시간 공격 당해보길 또... 아, 이거는 이겨야 되는데... 더 두실 건가요? 아, 지금. 만만치 않나요? 지금 더 둬야죠. 아, 그래요? 지금 던지면은 시청자분들께서 싫어하십니다. 카카마님이... 근데 이거 둬서 잡히면 데미지 두 배 아닌데요? 저기요. 그래도 방송은 하셔야죠. 사부님. 잠깐만, 잠깐만. 방송입니다. 카메라 여기 있고요. 마이크 여기 있어요. 오! 젖혔어요. 와... 아, 바둑이 심상치가 않네요. 대마가 심상치가 않아. 아, 이거... 언제 던지시나요? 가만히 있어보세요. 타이밍 잡고 계시는 것 같아요. 던지실 타이밍. 사부님. 사나요? 조용히 좀 있어봐요. 아, 근데 만만치 않네요, 갑자기? 아니, 암맘맘맘만치 않은 것 같아요. 만만... 만만해요? 아, 뭔가 지금 이길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아니요, 아니요. 지금 제가 졌는데... 아, 진짜요? 지금... 정확히 두시면 제가... 안 돼요, 안 되는데... 여기서... 여기서 장고를 하시네요. 근데 구독 누르신다고 하면... 제가 한번 이겨보고요. 아, 가시아스님! 진짜 가시예요! 네, 좀 두시죠, 이제. 지금 제한 시간이 3분 30초 정도 남았고요. 같이 초입기만 올리면... 어딜 둬야 될까요? 오! 두셨습니다. 오, 두셨습니다. 두셨어요? 일단 두셨네요. 자, 이거 괜찮나요? 아, 이거 너무 어려... 아, 진짜 하이라이트네요.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안 되는 거죠, 뭐. 뭐가 하이라이트가 아니고... 아, 저는 근데 잘 안 보여요. 하수라서. 아, 딱 둔 순간 흙은 살았나요? 가만히 있어보세요. 왜요? 말씀 좀 해주세요. 국가 비밀인데요, 우리는. 아직 여지가 있는 거예요? 화면에? 저기 방송에는 나오셔야죠. 오늘 멘트가 없어요. 불량 챙기셔야죠. 아, 예. 오늘은 뭐... 네. 방송을 안 합니다, 오늘은. 오늘 방송 안 해요? 네. 파업인가요? 네. 오늘은 이미 지금 방송했던 게 아니에요. 아... 잠깐만. 심상치 않은데? 어? 잠깐만. 이거 뭐야? 어떻게 해? 수상전인가? 여러분? 아, 카카마 님이 역으로 걸렸네요. 라고 하셨는데... 어... 아, 진짜... 뭐해요?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역전의 흐름... 인 것 같아요. 어? 어? 아... 아, 시가, 시가. 어? 아, 맞네, 맞네. 아, 아... 우와, 우와. 아, 그러네. 아, 그러네. 아, 그래. 그러네. 이현우 사모님 믿고 있었는데 알죠? 우와. 대박. 아, 까시아 선생님! 아, 근데 이거 약간 찝찝하게 이겨서 조금 그렇다. 시간 승! 시간 승! 그래도 시간 승! 여기서 너무 잔고를 하셨어요. 저는 이 시청자분들에게 치킨 쿠폰을 보내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요. 재밌었습니다. 네. 저는 일단... 어디 가시죠? 저 좀 나갔다 올게요. 어디 가요? 어딜요? 눈물 좀 닦고... 진짜 세수하고 올게요? 네, 세수 좀 하고 올게요. 그럼 저 문 잠가요. 네. 네. 네.